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래서 후기에는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삼무띠찌다, 파라맛다찌다 라고 나와요 여기서 말하는 삼무띠찌다라고 하는 것은 심과 심소를 다 합쳐진 상태 그러니까 담민과 함께하는 마음, 진과 함께, 치와 함께하는 마음 할 때 이것을 통틀어서 그냥 삼무띠찌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요찌다는 식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파라맛다찌다는 뭘 말하냐면 아는 마음, 그러니까 사라가찌다, 혹은 라가삼빠육다찌다 라가와 함께한 마음이라고 했을 때 라가삼빠육다를 빼버리고 찌다 그것만을 보는 것을 파라맛다, 진제의 마음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리고 그게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요식에서 파라맛다찌다를 견분 그 다음에 라가와 그 다음에 찌다 그러니까 알려진 내용물과 그 다음에 그것을 아는 마음 두 개를 합친 것을 알려진 내용물을 상분 이런 식으로 용어가 계속 더 정확하게 세월이 흐를수록 바뀌고 정리를 하려고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부타고사는 부처님의 위대하심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상행식, 보통 사람은 그 차이도 알 수 없는 것을 그거를 구별하여 설명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자체가 그렇게 아주 쉬운 수상행식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그냥 보통 사람에게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래도 사람들은 쉽게 저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정의를 하면 수는 feeling aggregation, 느낌과 관련된 그런 그룹들 그 다음에 상은 concept aggregation, 개념과 관련된 그런 모임들 행은 desire aggregation, 욕구, 욕망과 관련된 그런 들 그 다음에 식은 아는 마음하고 관련된 그런데 아는 마음은 대상과 관계를 짓고 일어나기 때문에 그 대상이 무엇이 주어졌는가에 따라서 대상은 수상행 중에 하나죠 수상행이 어떤 식으로 정해져 있느냐에 따라서 욕계, 세 개, 무색계, 그 다음에 출세관으로 나눠지고 그게 청정도론에서는 89개로 분류를 해서 얘기를 했죠 89개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누가 저기 공부한 사람 있는가요? 아비담마타 상가 아비담마타 상가에서 제일 첫 번째 마음 하나를 얘기하면 숙하 소많아서 사하갔다 즐거운 마음계 함께하고 야나 빅바이우다 지혜가 없는 상태에서 사상카리까 찌다 드러눔 받나요? 뭐 이런 거 드러눔 받죠 그래서 소많아서 사하갔다 라고 하는 것은 오운 가운데 뭐예요? 중독음과 함께하는 오운 중에 뭐가 되죠? 수 야나 빅바이우다 자, 이거는 뭐예요? 뭐가 돼? 오운 가운데 상 사상카리카 아상카리카 자발적으로 혹은 비자발적으로 이거는 행 찌다 식 이렇게 해서 식이라고 하는 것은 수 상 행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그것의 종류가 89개가 있다고 아비담마타는 얘기해요 자, 그럼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수 상 행에 의해서 규정되는데 찌다가 89가지라는 얘기예요 아니면 찌다는 아는 마음인데 수 상 행에 의해서 89가지로 규정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 찌다가 이 식이 무슨 작용을 해야 되는지 귀납법으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아비담마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식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조금 더 하고 여기까지만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는데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세요 네 아까 그 깐다리하셨다 말씀하셨는데 상자 설명에서 상황적 때 식을 경험하고 진전할 수 있는 거라 인양 설명에서 식을 경험하고 진전할 수 있는 거라고 맛을 경험하고 진전할 수 있는 게 사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 봐주시면 아 아까 내가 그렇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력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일단 맛은 수동적이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옆에 있는 스님이 볼펜으로 세게 한번 찔러주세요 아니 세게 찔러주세요 세게 찔러주세요 세게 찔르면 스님이 능동적으로 알려고 안 해도 그냥 그것을 그냥 알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돼 그냥 그 통증을 알 수가 있어 그 어떤 그런 이제 임프린팅한 그런 상태를 근데 산냐는 능동적으로 자기의 기억하고 한번 리컨폼을 해야 돼요 그 기억이 뭐냐면 보편적인 개념과 리컨폼을 해야 되고 지금 이 식은 보편적인 개념하고 그 아니라 딱 저기 하면 그냥 아는 거야 같은 것이라면 아 지금 이것은 맛을 안 붙여도 알 수 있어 이 식은 내가 지금 선음적으로 찐신짠단이라는 말을 몰라도 내가 딱 먹으면 쓰다라는 이름은 몰라도 어떤 느낌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을 알고 있어야 청황적백이라고 할 수 있어 지금 여기에서 청황적백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야 사만잘락새나 개념을 말하는 거야 육경의 대상은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는 육경의 대상으로 육경의 대상으로 육경으로 스님은 이해하고 싶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물론 그렇죠 지금은 그런데 대상이 다르니까 자 스님을 딱 찔렀어 찔렀을 때 순간적으로 아! 하고 느낀 느낌을 시기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것을 무엇으로 찔렀지 볼편으로 찔렀구나 누가 무에스님이 왜 이런 식으로 자꾸 개념하고 연결되어지는 것은 산야에 해당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앞에서 소기경전은 동주로 노래하시고 그런 쪽까지만 변혁하고 지금 어떤 게 제가 설명하시는 것을 알다 말하자면 시도로 다 합해서 하겠다는 부재인 저희가 논리적인 이야기는 부재적 이런 식으로 연중하고 안 됐으면 그냥 단순한 동주론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부처님은 경을 강의할 때 목적이 뭐냐면 그날 저녁에 프랙티스를 하라고 하는 목적으로 경을 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면 바로 위파산화를 통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처님은 점심 공양 드시고 나서 이제 물질 공양을 드셨으니까 복경왕으로 보답을 해야 되죠 그러면서 스님들 수행도 같이 있으면 하는 법을 얘기해요 그러면 공양을 드시고 스님들은 법문을 듣고 전부 다 수행론이거든요 아니면 이게 제가 힘들 것이면 그러면 다시 조금 기다리라고 해서 스님들에게 다시 스님들 법문을 얘기하시죠 이제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스님들은 법문을 듣고 그 다음에 뭐 하러 가시죠? 오침하러 가시죠 이제 오침을 하고 나서 뭐 대충이 경전을 대충 집어보니까 내가 인도에 살아보니까 3시 4시 정도 4시가 햇빛이 제일 찔 때야 막 그냥 4시 반 되면 햇빛이 꺾여지거든요 4시 반 정도 이렇게 되시면 스님들이 어슬렁 어슬렁 이렇게 이제 음식이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행을 하기도 하고 법문 들은 것을 요점별로 기억하고 초저녁에는 요점별로 정의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하에는 바로 이제 수행으로 경행을 하면서 혹은 산매 속에서 관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에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 위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실천하니까 자기가 명증하고 자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하는 것은 뭐 이거 하고 나서 실천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제 이치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체증이 안 된 거야 체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개념이 계속해서 핑핑 도는 거죠 계속 이렇게 이제 그런 것이 일 수 있어요 스님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것들을 바로 프랙티스로 들어가 버리면 그러면 스스로에게 아주 명료해지죠 이제 오온에 대해 오온을 직접 관찰하려고 잡아서 들어가 보세요 이것은 색온이고 이것은 수 상 행식 그 색수상 행식을 한번 관찰을 하려고 딱 들어가 보면 그러면 이제 명증하게 자기에게 느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일단 여기에서 파인드업 하고 그럼 범념주로 들어가도록 사념처하고 오온하고는 동일한 베이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리고 사념처는 신 수 심 법이에요 나는 무엇으로 이뤄졌죠 신과 심으로 그 다음에 몸의 대상은 느낌 마음의 대상은 법 이렇게 해서 신수 신법이에요 그래서 몸과 마음이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 수와 법 그래서 내가 대상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신수 신법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오온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 오온은 색수상행식에서 색은 신하고 같죠 그 다음에 수도 그 다음에 수하고 같아요 신수신법의 수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심 심까지도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뭐가 있죠 오온 가운데서 나머지는 행과 그 다음에 상과 행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신수신법 가운데 나머지가 법이 남아있죠 그래서 법은 상과 행이다 이렇게 아주 산술적인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는 법이 있고요 이것을 조금 더 이치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감각기관이 대상을 경계로 해서 그렇게 받아들인 전오시어 전오식이 있어요 그래서 전오식을 다시 만호에 의해서 만호에 의해서 전오식이 뭐가 돼요 대상이 되는 거 그 대상은 여기서 법이 되죠 전오식이 첫 번째 법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전오식은 현재형이 아니에요 현재형은 전오식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의식에서 느낄 때는 현재형일까요 한찰라 뒤까요 한찰라 뒤에요 그러면 한찰라 뒤에 일어난 느낌들이나 모든 것들은 다 뭐가 돼요 표상이 되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수와 심이 그 뒤에 다시 생각하게 되면 전부 다 상으로 들어가 버린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상이고 그 다음에 그 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와 그 다음에 상과 수와 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라고 하는 것은 좋거나 나쁜 느낌이고 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렇거나 해렇거나 아니면 옳고 그러거나 그거에 대해서 인간은 욕구를 할 수가 있어요 욕구는 행위되죠 그래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욕구하는 그런 행위들이 뭐냐 그것을 법이라고 분류를 한다 이게 이제 구사론의 정의가 되죠 자 이때 이제 만호라고 하는 그 의근은 과거의 기억들의 총체가 만호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구사론에서 처음으로 만호에 대해서 정의를 그렇게 내린 거예요 의근에 대해서 그리고 이 과거의 기억들을 카테고리로 분류하게 되면 익숙하거나 생소하여 호감이 가거나 호감이 가지 않는 느낌 첫 번째 둘째 표상과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진 주관적 판단인 시비와 이해 이렇게 느낌과 그 다음에 상 이제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세 가지가 여러 가지 욕구 등이죠 그래서 수상행이 과거에 낙사하여서 기록되어진 것들이 총합이 만호예요 그러니까 만호라고 하는 것은 아주 투명하겠어요 아니면 선입견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상행의 총합이기 때문에 주관적인 것이 들어 있죠 그런 주관적이 들어있는 것을 뭐라고 하죠 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간이 바라보는 만호에 의해서 해석한 것하고 짐승이 물고기가 만호에 의해서 해석한 것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냐하면 그 만호라고 하는 그 업 덩어리가 각각의 생명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이 다른 거죠 그래서 능원경에서는 일종 사견 이라는 그런 말도 나오게 되죠 그래서 만호 자체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자체적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만호의 대상이 되면 대상은 살짝 자기는 자가가족보다 변질되게 되는 거죠 그때 고락은 느낌이고 십이는 상이고 호는 행위법으로 그래서 수상행으로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수는 그때의 바로 느껴지니까 수념주에 속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과거의 것들 뒤에 생각할 때는 그것들은 법념주에 속한다 그래서 법념주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상과 행인데 왜 상이냐면 과거의 수와 다른 색원을 색과 수 다른 것들을 기억해낸 것은 전부 다 상원에 속하기 때문에 상과 행원으로 그렇게 법념주를 잡는다 이것이 구사론에서의 법념주의 카테고리예요 그런데 이것은 그러면 법념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법념주의 본질은 무엇인가 하면 생각을 일으킬 때 생각 그 다음에 욕구를 일으킬 때 욕구 그 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알아차려서 나와 그 다음에 느낌 나와 생각을 분리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법념주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념주 2번 법념주 2번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5장 그 다음에 5온 12처 7각지 이런 대상 이런 대상들을 알아차린 것을 법념주라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5장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상과 행 다 그렇게 속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5온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5온 가운데 하나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12처 12처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당처의 찰나를 말하는 것이겠죠 당처의 찰나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이냐 마음의 대상이다라고 해서 법념주가 되는 거예요 아까 그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느낌은 몸의 대상이고 그 다음에 법은 마음의 대상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때 법념주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념주를 해석하는 것이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법념주 그 다음에 아주 협의의 의미로서 상과 행의 법념처 그러니 여러 가지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사념처에서는 특히 마음의 대상으로서의 법념처를 주로 강조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신수신법의 자상을 알아차리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별상염주라고 하고 그 별상염주를 수행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하냐 삼바라마르가 자량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자량위를 지나면 그러면 사념주를 그렇게 강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신수신법을 그것을 통합해가지고 신수신법 자체가 무상 고 부정 무하로 그렇게 결합해서 관하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총상염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총상염주를 통해서 신수신법이 이 네 가지가 무상고 부정 무하라고 하는 것을 총합적으로 알았을 때 그때의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목샤박이야 그래서 부분적인 해탈을 이룬 것 그런 의미에서 목샤박이야 순해탈분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구사론에서는 순해탈분을 한생에 그 다음에 가행위의 수행을 순해서 순결택분을 얻고 그것을 한생에 그 다음에 가행위를 통해서 순결택분을 얻으면 견도에 들어가거든요 견도에서 그 다음에 수도를 닦는 거 한생 그렇게 해서 빠르면 몇생이죠 삼생에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런데 티벳에 대해서 티벳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아라한이 되는 것은 빠르면 빠르면 삼생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들은 어디에 기초를 하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구사론에 기초를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기 불교에서는 삼생 안에 아라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자료는 테라바드 아비담마에서도 나는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구사론에서부터 시작된 것이고 그리고 대승에 알려져 있는 이 삼생의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전부 다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구사론에 구사론의 지식에 근거를 해요 바이 더 웨이 서릴체유부의 구사론에 대한 주석서하고 아 티벳에서의 구사론의 주석서하고 그 다음에 중국의 구사론의 주석서하고 어느 나라가 더 많을까요 상식적으로 티벳이 많을 것 같아요 잘 찍으시네 티벳의 주사론의 주석서가 70여 개가 넘는데 구사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그 티벳에서 발달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자량이 삼바라마르가에서는 문혜와 사회가 가장 이제 본질적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다음에 그르침님을 사유하는 것이 기본적인 본질이라고 한다면 푸라요가마르가 가행위에서는 그것은 그것은 수혜를 본질로 한다 무엇을 수혜라고 하냐 무엇을 수혜라고 하냐 육종삼매 중에 하나의 상태에서 법을 보는 것을 수혜라고 한다 딱 부러지게 딱 부러지게 카니가 카니가 카니카 사마디 찰라삼매로 찰라삼매로 그렇게 써요 왜냐하면 육파사나를 할 때는 근접삼매라고 하지 않고 찰라삼매에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육파사나 행자는 찰라삼매 아니면 본삼매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오종삼매로 오종삼매 중에 하나에서 그렇게 관을 한다 이라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때 이제 수혜에서는 사성제의 16행상을 관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얘기는 들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분위기가 이거 자세히 설명하면 지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름만 일단 한번 그렇게 얘기할게요 무상 고 공 무상 고 공 무아이기 때문에 고이고 그래서 고성제는 고성제의 네 가지의 양상을 관하는데 아니자 두카 숫냐 안았다 이 네 가지의 형상을 관해서 고를 관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집성제는 어떻게 뭘 관하냐면 인 집 생 연 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통해서 집성제를 관하고요 그 다음에 멸성제는 멸정 묘리를 통해서 관하고 그 다음에 도성제는 도여행 출로 해서 그렇게 네 가지를 통해서 도성제를 관한다 일단 첫 번째 이 16행상을 관하는 것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요 솔직하게 복잡하다 라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이 들 수 있고 또 전혀 반대의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일까요 야 구체적이다 심신난다 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왜 번잡하게 느껴지냐면 조리만 얘기하니까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날그날 그것을 관해가면서 하면 번거롭다는 생각이 전혀 들 이유가 없는데 그게 같이 나가지 않고 이름만 나가니까 이제 번잡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미리 미리 그 생각으로 한번 수행을 하고 하면 실제 수행이 몇 번을 갈 때 우리는 그렇게 접고할 수 있을 것 이런 요지 하면 미리 체험을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신심이 날 것이다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교학을 하는 사람이면 이런 것을 알아야 남에게 가르치기가 좋아요 더 풍부하고 그 다음에 구체적인 걸 알수록 말하니까 가르칠 때 신심을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노트에 다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가만히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려운 것만 얼른 지나가면서 어려운 것만 그래서 무상 고 공 무화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둘째로 삼우다야 집의 집성제에서 이런 것은 조금 인집생연이죠 이는 해뚜가 되죠 근본 원인이 뭐가 나 마마 나의 것 아따 마마 이게 근본 원인이다 이것이 바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생에 고통의 생에 다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해뚜이라고 한다 무엇이 해뚜라고요 무명이 해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집 삼우다야 뭐가 삼우다야 냐 하면 탐욕과 그 다음에 진심 이런 이제 잠재된 번뇌가 좋고 나쁜 현상들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에 집이다 그러면 뭐가 집이라고요 탐진치 등이 집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셋째는 생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인이다 집성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엇이 발생하냐 무명의 씨앗으로 인한 애착의 싹이 욕계색계 무색계 중 하나의 과보를 상속해서 애착이 과보를 상속해서 육도에 태어나게 하고 사생에 태어나가기 때문에 뿌라바바 생 이라고 한다 무엇이요 무엇이요 애착 탄하 탄하 뜨르스나가 바로 뜨르스나가 바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생 이라고 한다 탄하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연 플라찌야야 뭐가 플라찌야야 인가 가래와 취착 우빠다나 등이 두드러진 조건이 되기 때문에 플라찌야 라고 한다 그래서 인에 대해서 조금 조금 상세한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멸성제 멸성제는 멸정멸이라고 하는데 멸은 니로다 니로다이기 때문에 멸이고 정은 샨다 샨티 샨티 들어봤죠 평화로웠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브라니따 브라니따 아주 미묘한 즐거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브라니따 묘함 이라고 하고 니싸라나 리 왜 리 라고 하는가 유네로부터 완전히 니싸라나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리 라고 한다 이게 이제 멸에 대한 관법이죠 도여행 출 이라고 하는데 마르가 왜 마르가 열반에 열반을 향해서 가니까 마르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니아야 이치에 개합되기 때문에 니아야 여 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이치에 개합되어지냐면 번뇌가 소멸되고 마음이 더 청정해지는 이치에 개합되기 때문에 니아야 라고 하기 때문에 뇌야 라고 하고 프라띠파띠 프라띠파띠 빨래로는 파띠파띠 라고 하죠 프라띠파띠가 행위죠 나아가는 것 열반의 획득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행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나이 나이리 아니까 나이리 아니까 출 벗어나다 고의 과부를 영원히 벗어나기 때문에 출이라고 한다 그래서 도여행출 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관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념주의 총상염주를 수행해서 그렇게 해서 이거는 이제 범염주가 이제 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범염주 이 가행위의 특징은 이것은 추론이 아니고 직접 지각으로 그렇게 이 네 가지의 각각의 고진멸도의 네 가지의 양상을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행위를 우스마 혹은 우스나라고도 해요 우스마 무르다 샨띠 라우키카 아그라라고 해서 난 정 인 세제일의 네 가지 단계를 거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단계는 무엇과 비교하기가 좋냐면 나중에 유식의 가행위의 그 샅띠 수행하는 방법의 네 가지 단계하고 비교하기가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난 난 난 난 난 난 범념주 수행을 처음에는 18개로 관하는 거죠 자 18개를 어떻게 관하죠 안이비설신이 색성량 미족법 그 다음에 6가지씩 그래서 이 18개를 계속해서 관하고 다시 말해서 12처를 계속 집중해서 샅띠 수행을 하는 것을 그렇게 많은 거예요 18개 12개 그 다음에 다시 반짝 스칸다 반짝 한다 오온을 관하고 그 다음에 사념철을 관하고 그 다음에 사성제로 관하고 그래서 18개 에서부터 작은 숫자로 차례대로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하는 것이 난 니가 그렇게 되게 되는 것이고요 대충 그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대념처경의 범념처와 구사의 범념주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이 비교를 그렇게 해보면 어떤 것이 있냐면 대념처경의 범념처 수행은 5장에 대해서 알아차리는 것으로 시작을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5장 중에서 첫 번째 까마찬다 는 이제 에까같다가 빨리 에까같다로 그렇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구사론에서는 무엇으로요? 부정관으로 그러니 이제 차이점을 지금 여기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야바다 진심은 진심은 그 삐띠로 다스린다고 빨리에서는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구사론에서는 그 삐띠를 어떻게 내는가 좌해관으로 마이뜨리바와나로 그 다음에 혼침과 무기력 티나 밑다는 이제 그 빨리에서는 비타가로 다스려진다고 심 으로 다스린다고 돼 있어요 자 여기 구사론에서는 광명 알로카산냐 광명상 그런데 이 빨리에도 알로카산냐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스리고 그 다음에 우닫자 꾹꾸자는 빨리에서는 숙하가 발생하면 다스려진다라고 하는데 숙하를 구사론에서는 수식간으로 얻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물이 조금씩 달라 내용물이 좀 구체적이게 되죠 그래서 빨리에서는 이제 다섯 가지의 심소를 통해서 다스려진 것이 얘기됐다면 구사론에서는 부정관 좌해관 광명상 수식관 그 다음에 법에 대한 관찰 등으로 구체적인 행법의 이름이 들어가 있다는 것 이 차이점이 이해가 되시나요 조금 더 구체적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대년 적행의 법년처와 구사의 법념주가 비교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행의의 네 번째 단계가 라우키 까아그라 세제 1위라고 하겠죠 세제 1위에서 사성제에 대해서 사성제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발생하는 거죠 고집 멸도 아까 뭐라고 했죠 16행상으로 고집 멸도 각각 네 가지로 해서 16행상으로 사성제가 이해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번뇌가 다스려지게 되는가 하면은 사성제에 대해서